1일부터 749일까지 출연 빈도가 가장 높은 2월 빈도수 가장 높은 수는 5번이 가장 높습니다 5번 5번이 가장 높은 수는 5번 하고 5번 하고 19번 하고 5번 하고 2번 하고 31번 31번 됐습니다 2번 하고 2번 하고 1번 2번 5번 30번이 되겠습니다 이정도로 알면 될것같아요 2번, 2번, 5번, 31번 이후에 빈더스가 1번, 2번 그리고 빈더스 한가지 더 하자면 27번까지 이렇게 P4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아 P5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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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가 유효의 빈더스가 가장 많습니다